안면거상 목거상 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을까요? 안면거상 목거상 후에도 3차 신경통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차 신경통이라는게 예전에 방송에서 몇번 다뤄드렸다시피 센트럴 타입하고 페리페럴 타입이 있는데 그 페리페럴 타입은 안면거상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안면거상하고 3차 신경통 생기는거 저는 경험을 못했고 근데 뭐 다른 병원에서 하고 그 3차 신경통 증상을 느끼시고 오신 분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빈도는 뭐 지금 제가 의사 생활하는 동안에 뭐 한두 명 봤을까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을 물어보면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의사들한테 그럴 수 있나요? 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실거에요 그 이유가 가능성은 열려있고 의사들이 사람 신체의 어떤 모습 변화 이런 것들을 100%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답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물어보면 다 가능해요 뭐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고 쌍꺼풀 수술하다 실명될 수도 있고 또 코 수술하다가 코 냄새 못 맡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요 필러 맞고 눈 모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쌍꺼풀 수술하다가도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능성을 다 제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되게 조심스럽고 좀 위험하다 라고 말을 하는게 의료라는 환경 자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항상 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도 항상 변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들의 바램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수를 좀 많이 확장시키거나 변수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거상 수술하는데 3차 신경통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솔직히 그렇게 말한다면 제 가족이라면 별걸 다 걱정하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서 택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물으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보다 이렇게는 덩어리죠 철이